오늘은 일반 기사 얘기하기 전에 이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직룡공, 사도광산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친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이 친일이 아닌데 그걸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이 거짓말을 지지하지 않으면 친일이라고 하는 소위 반일 종족주의자들의 캠페인이 말도 못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는 지금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위안부는 끌려갔다 이렇게 일본 경찰이 와서 귀향이라고 하는 귀신기자를 써서 발음의 유사성에 편성한 거죠 귀향인데 고향에 돌아오는 말인데 그 귀자를 한 자를 귀신기자를 써서 고향향자를 쓰고 그 영화의 표지에 보면 군인이 두 명이 칼을 메고 여린 소녀를 끌고 갑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위안부의 본질은 부모가 그 자식을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신매매는 적어도 해방이 될 때까지 위군정이 들어올 때까지 합법이었습니다 인신매매가 합법이었냐고? 네, 그렇습니다 미군정청이 들어와서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군정청 포고령을 냅니다 그게 아마 1946년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광범위한 인신매매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위안부는 바로 이 인신매매에 의해 잡혀가는 지금 여러분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1932년 6월 16일자의 기사입니다 외동딸인 박월색을 걸어 본정사 사법계에 고소를 기여하였는 바 그 내용인정이 사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한글을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김성무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결혼한 자식을 다시 깨워서 청루에 매각한 친모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애비는 고소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음을 강요한다고 신체인도 소송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부가 청루에 팔았는데 분해 훈정동, 엄주용인원, 강원도, 춘천군 어디 어디에서 논란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1928년 4월 10일이군요 네 여기 위에 날짜가 있습니다 9.15 오전 10시 시내 미군동 5번지 김성무는 서사헌정 175번지 서성리와 동인의 박월색을 걸어 본정서 사법계에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다음에 이거는 위안부 모집광고입니다 1944년 훌쩍 뛰었습니다 10월 27일입니다 멜신보입니다 군 위안부 근모 말 그대로 군 위안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헌병들에게 총칼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착각하고 있는 군 위안부 근모입니다 행선지 어디로 가느냐 무선무선 부대 위안소로 갑니다 행선지 응모 자격 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강건환자 당연히 위안부니까 여성입니다 모집기일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네 모집기간이 상당히 짧군요 출발일 네 출발일은 11월 10일입니다 경 계약급 대우 계약과 대우는 본인 면담 후 즉시 결정한다 모집인원은 수십 명입니다 희망자는 자기 장소에 지급 문의할 사 뭐 할 일이다 경성부 종로구 나권정 195 저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이군요 네 조선여관 전화번호는 광삼에 2645번입니다 허씨에게 전화를 해라 이렇게 되죠 위안부 모집 광고입니다 이 멀신보는 아마 글쎄요 이 총독부 기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경성일보입니다 위안부 대모집 이렇게 되죠 위안부 대모집 연령은 17세 이상 23세까지 이건 나이 상당히 적군요 23세까지 근무선은 어디냐 가는 곳은 어디냐 후방이고 부대 위안부 위안소 위안부 같은 말입니다 월 수입은 얼마나 되냐 300원 이상이다 전차 3천원을 준다 이 전차라는 것은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부모에게 주는 것 딸 파는 돈이죠 딸 팔아서 일단 3천원을 받습니다 부모는 그러면 이 딸은 적어도 열 달은 근무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3천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게 딸이 이제 말하자면 위안부를 하면서 받아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3천원은 자기 생활비하고 식대하고 빼면 한 1년 반 정도 해야 갚을 수 있겠죠 화장품도 써야 되고 이 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애비가 미리 받는 돈입니다 애비가 받는 돈 3천원이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본인이 내방에서 인담을 하자 경성부 신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 신정 4의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금정 속에서 이 시 속에서 전화는 동 5국의 1613번입니다 광범위하게 위안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모집 공고는 이 자료를 제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김병헌 소장님이 김병헌 소장님은 교과서 문제를 연구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위안부 문제를 주로 수요 집회가 열리는 그 위안부 동상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일본 군에서는 위안부 관련 군 문서를 보면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광고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체면 등이죠 체면을 위해서 말하자면 군 명예가 실추되니까 일본군의 위신이 추락되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은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꽤 한 번씩 이런 위안부 모집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안부 대모집 이렇게 소개를 하면 위안부가 될 여성을 애비가 포주에게 넘기고 그러면 포주가 이 이시 속에서 위안부 소개업자에게 전차액의 5% 정도 전차 3000엔이라고 아까 사례를 봤는데 이 이시 속에서는 전차금을 3000엔을 준다 더 달라 그러면 이제 더 주지만 그건 자식의 빚이죠 자식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려가는 자식은 3000엔 또는 더 주게 미모가 있다든가 이러면 더 줄 수도 있겠죠 더 주게 되면 그 부모는 그걸로 빚도 갚고 아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 가난한 첩의 딸, 무당의 딸, 무슨 노비의 딸, 백정의 딸 광범위하게 가난한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여인들은 이렇게 몸을 팔았던 겁니다 주로 그래서 위안부의 발생 장소도 주로 경상도 지역입니다 전라도는 위안부가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는 이제 퇴방 이후에 산업화가 경상도 지역이 먼저 되면서 경상도 지역이 산업화가 먼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주로 미군이 부산을 통해서 그건 미정령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민군이 점령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로 경상도에서 를 교두보로 삼아서 한반도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전라도 여성들이 많이 일하러 부산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농업이 기본 산업인 사회였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만 경상도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그 애비들은 자녀를 팔죠 인신매매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청루에 매각한 이 기사도 그렇습니다만 인신매매죠 청루에 팔았다가 깨어내서 또 다른 데 팔라고 사기를 쳤다 매음을 강요한다고 팔긴 팔았는데 노래나 춤을 팔았지 우리는 매음을 팔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친부가 고소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차액 3000원이고 그 대부분 전차액의 5%를 수수료로 줬다고 합니다 수수료 총액 전차액이 3000원은 300원이면 수수료는 포주액의 3분의 2 애비가 수수료를 또 내고 3분의 1 해서 약 5%의 수수료를 전차액이 3000원이다 그러면 150원이 되겠죠 150원입니다 5%의 3,5,10원 5%의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공공연이 위안부 어느 군부대에 간다 하고 광고까지 내고 그 부모들이 줄을 서서 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을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모른다 억지 소리를 또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광고 문안을 얘기는 전해부터 광고까지 해서 많이 인심 말하자면 매매라 하는 거죠 그 애비들이 딸 손을 잡고 와서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가 몇 십만 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옴틀입니다 한 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형웅 교수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2, 3천 명 위안부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정말 그 애비들과 오빠나 남동생들이 가만히 있었고 달려들어서 충돌이 있었다는 건 한큼도 없거든요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 조선인들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헌병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 애비와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애비들이 되게 파란 겁니다 뭐 대개가 아니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 업자들이 쫙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주로 경상도 지역에 팔기를 희망하는 인신매매가 광범위 있다는 것은 1920년대에 이광수의 거리나 이광수가 그때 경상도 지역을 취재를 옵니다 동알부 기자로서 동알부 논설위원으로서 오는가 그렇습니다 와서 삼남지방에 와서 인신매매가 너무 많다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고 개탄하는 글이 있습니다마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생의 딸, 첩의 딸, 첨부 머슴의 딸 뭐 그런 거죠 다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지 그저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무슨 멀쩡한 소녀들을 협박해가지고 데려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위안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의 위안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비와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애비가 팔아먹는 거니까 전차금 여기는 전차금까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차금 3천원 뭐 3천원까지 가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3천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 그 전에 전차금을 이렇게 또 완전히 쓴 것은 여기에는 대우가 있습니다만 본인 면담한 후에 즉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전차금을 3천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애비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가난한 애비들은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 되면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짓고 애비들이 도장을 짓고 민족 서류를 가지고 와서 첨부를 하고 그 일권의 서류를 갖추면 여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포주를 따라가서 기차도 타고 배도 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배를 못 타니까 서류가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간다는 그야말로 증거가 하나 명백하게 나온 겁니다